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황금올리브 닭다리랑 황금의 치즈볼 그리고 콜라까지 먹을 거예요 저는 풀세트로 황금 풀세트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건 컵인데 사실 이게 비커예요 비커인데 콜라를 여러 번 따르려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커를 컵으로 쓰겠습니다 콜라부터 장전 얼음 엄청 크죠? power 휴 빠르니까 이만큼 더 하던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럼 일단 콜라부터 비컨대 잘 먹을 수 있으려나? ícios 여러분 닭다리부터 먹어볼게요 음, 간은 간은 아, 맛있겠다! 그럼 일단 닭다리부터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! 후라이드는 황홀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요 아, 저거 한 잔 아, 저거 다 먹었는데 야, 야! 야, 야! 야, 야! 야, 야, 야! 야,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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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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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한꺼만 치즈볼도 먹어볼께요 맛있다 저 한꺼만 치즈볼도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 맛있는데? 한꺼만 치즈볼도 먹어볼께요 하나 더 맛있네 그리고 바로 닭다리 먹어볼께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기 먹어볼께요 닭다리기 싸워먹고 먹으니까 뭔가 주김스컴츄 주김스컴츄 닭다리기 싸워먹고 먹으니까 뭔가 주김스컴츄 진짜 어른이 된듯한 기분이 드네요 저는 바로 먹으니까 나의氣 저 이거 비비소스 있거든요 얘들 뿌려먹을게요 비빔소스가 진짜 맛있어 ㅠㅠ 제가 먹어본 머스타드 중에 짱! 짠! 비빔소스가 진짜 맛있어요! 제가 먹어본 머스타드 중에 짱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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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으음! 으음! 치킨을 더욱더 먹는 것 같아요! 먹urs이! 노 Али!! 하나하나 먹는 아이스크림! 넓은 뼈는 털기! 교수님께 정말 tahu! 정말되고 난 βοή landmark! 콜라볼이 너무 지가 Ryu! 아이스크림! 감자rank! 할머니! 즉, 그래서 쇼핑! 아니, 황금을 하나 먹고 먹겠어 뿅 음, 맛있어 음 음,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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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리실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 소유주분께서는 차량을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 소유주분께서는 차량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 난 차도 없는데 저거를 맨날 들어야 돼 좀... 스트레스 난 차도 없는데 음, 맛있어 음, 맛있어 음, 맛있어 음, 맛있어 음, 맛있어 음, 맛있어 그리고 patio mom, 초밥 아, 맛있어 쨁 밥알은 오케이 먹어야지? 여러분 저 배불러요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제가 강하지는 않거든요 이거 3개 남기고 제가 다음에 내일 아침으로 먹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황금올리고 닭다리랑 황금알 치즈볼이랑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이제 배불러가지고 3개는 남기려고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고 다음에 또 밥 먹을 때 카메라 켜볼게요 안녕